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누군지 아시나요?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되었죠? 포브스가 선정한 국내 부자 1위는 삼성 이재용 회장, 카카오 김범수 회장도 아닌 타모펀드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입니다. 순자산 97억 달려로 우리 돈 약 13조원에 달하는데요. 자수성가 부자라고 하니 더 대단해 보이네요. MBK 파트너스는 국내 대표적 타모펀드로 홈플러스 마트 소유펀드로도 유명합니다. 투자한 기업만 6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.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, 코웨이, 롯데카드까지 인수업병시켜 M&A 업계의 대부라 불린다고 합니다. 이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80억 달러, 우리 돈 약 11조원으로 2위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57억 달러, 우리 돈 약 8조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.